뭐 주변에 이렇게 좀 빌리거나 빚까지 내서 저는 그것보다는 모든 투자에 있어서의 기본은 노후준비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는 걸 말릴 수 있나요? 못 말리죠 기관도 똑같거든요 개인이랑 똑같아요 개인이 축적한 자산을 같이 회선 없이 미래로 보내고 싶어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말고 하는 건 제가 사실 관여할 여지는 아니지만 ETF라는 창구를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거 자체는 저는 신생 자산에 플레이어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자본금 자체가 커진다는 거는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통적인 자산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 국가, 기관 세계 플레이어가 모두가 들어와 있는데 신생 자산,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은 아직은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전까지는 소형 VC나 국가도 몇 개 없었고 개인들 위주의 시장이었다 보니까 어떤 이슈의 가격이 되게 많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던 게 있는데 기관들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의 가격에는 호재다 볼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럼 약간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비슷한 입장이세요? 똑같이 생각하시는? 그냥 이더리움도 지금 기준으로는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고 디플레이션 요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들이 계속 들어와서 매수를 한다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요? 다만 개인 투자는 이더리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는 미국 주식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원래는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하셨었다 지금도 한 2%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혹시 투자하셨던 알트코인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100% 비트코인만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시험적인 성격으로 공부를 좀 해볼 목적으로 스택스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사이드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300원에서 600원 정도에 투자해가지고 최근에 5천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지금 나왔었는데 그렇게 투자한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치를 저장하기에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해가지고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비트코인 100%네요? 디지털 자산 중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100%고 그 외에는 미국 주식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특정 재화나 서비스 또는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수요 공급 그리고 법정 통화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거 차이인데요 비트코인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수요가 늘어날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법정 통화의 발행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지털상에서 희소하고 역사성을 갖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 같은 뉴스를 맨날 체크업을 하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 총매제는 프로그래밍 기능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봉현이 형도 비트코인이 단계적으로 확장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치 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 단계로는 네트워크가 될 거고 이런 말씀을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단계적 확장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선 제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직전 회사에서 나오기 직전에 사내 전체, 그룹사 전체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 사업 계획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탈중앙화된 신분증이나 또는 어떤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의 사례에 대해서 직접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 구축까지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은 디터 골드다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서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 쓰면서 이게 위변조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가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그게 중간에 데이터가 위변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점점 더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면 그럴 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이건 절대로 이 내용이 데이터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때 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선택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되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메신저나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것들도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로 올라올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네트워크라는 건 꼭 비트코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아발란체, 폴리곤 이런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 그 어떤 안전성과 탈중앙성만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강건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주목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어떤 자산 투자 대상으로서만 인정받고 있지만 그것도 아직 초창기지만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다가 DID라고 해서 탈중앙 신원 인증 어떤 프로토콜을 론칭했거든요 아마 오렌지 프로토콜이라고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론 을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비트코인의 블록의 용량을 잡아먹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갈등과 분열의 인터넷 세상에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런 개발들이 일어날 거고 그걸 통해서 신원도 인증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다 보면 그거를 가지고 움직일 때 또는 매수할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야 되거든요 원화로 살 수 없고 달러로 살 수 없고 신용카드로 살 수 없어요 물론 그 중간에 그 페이먼트를 결제하는 기관이 생기긴 하겠죠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로 그래가지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화는 천원은 원화인 거고 천원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 가지고 송금을 하는 건 원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이 원화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BTC가 주목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올라가면 그때는 또 이제 2차 붐이 올라올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면은 진짜 가격이 어마무시해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어떤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을 때 그걸 비트코인으로 반드시 사서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누군가 시장이 나타나서 던지지 않는 이상 가격은 오를 거고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누군가 던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생긴 이래에 처음으로 고금리를 겪고 있잖아요 네 고금리를 겪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또 그 가격이 살짝 오르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금리 인하의 시간이 오면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이렇게 2, 3년 전 기억을 되돌려 보면 비트코인이 0% 금리일 때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답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금리 상황에서도 사실상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더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비트코인보다는 은행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건설사가 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비트코인이 올랐고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도 비트코인은 오른다 네 이게 뭐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고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실 저는 입사하고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정말 코린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들어오기에는 좀 비싼 가격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건 2017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0%였을 때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제가 8천만 원 정도였던 걸 기억하고 지금 5% 미국 기준으로 5.5% 금리에서도 지금 원화 기준으로 9,800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금리가 떨어졌을 때 많이 올랐던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지금 가격이 저는 그렇게 이제 비싸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으로서 트레이더나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서 좀 추천하는 투자 방법 역시 DCA일까요 이제 DCA라는 거는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해가지고 변동성을 최소로 가져가는 건데 지금 9천만 원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한 70K 정도의 비트코인을 월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 10년에 1억 2천을 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 모으네요 그때 가면 가격 올라서 하나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하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좀 성실하게 저축을 하면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의 가격에서 추천하는 건 0.5까지는 그냥 비트코인 가격 무관에 일단 모아라 한 번에 들어가라 한 번이든 뭐 세 번으로 분할을 하던 그 0.5 그러니까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이 사서 5천만 원씩 비트코인을 사서 반터방이라도 인생이 안 바뀌고 네 10배가 가도 인생이 급격하게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0.5개 정도는 지금 바로 사고 떨어지면 이제 더 사는 방식으로 대응해가지고 가능하다면 1인 또는 1가구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부분 한 번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사실 월 100만 원이라도 저는 다른 이제 보통의 이제 위험한 투자나 이제 사기나 투기 같은 경우가 어떤 좋은 자산이 늦었으니 강남아파트가 이미 늦었으니 어디 저기 지방에 어디를 사야 된다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늦었으니 뭐 우리가 새로 만든 코인인데 이걸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모든 투자에 있어서의 기본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지금 사가지고 연봉리로 만약에 20% 동안 20년을 이제 굴리면 대략적으로 한 20억 전후가 되거든요 연봉리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20년 뒤에 20억 정도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 괜찮지 않으세요? 완전 든든하잖아요 네 5천이 뭐예요 더 더 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가 좀 일반 직장인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0.5개의 비트코인을 우선 모아서 개인지갑으로 이동해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제일 좋은 투자는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전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계속 공부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목표라는 걸 다 이뤘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 있어서 직장인의 꿈은 퇴사인데 퇴사인데 사실 흔히 말하는 나 이제 일 안 하고 놀아도 돼 이런 투자 이 정도는 없고 그냥 이제 지금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모았다 정도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유족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 단어를 원래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먼저 가져가시고 그 뒤에는 이제 본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이제 이렇게 있는 투자를 하시는 건 그 순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좀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비트코인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파는 것도 사실상 비용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투자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저의 개인 투자는 끝났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접고 이제 그냥 제가 원하는 것들 이제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 0.5 비트코인 정도는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구매를 해서 지갑에 옮겨 놓고 조금씩 또 모아가시는 걸 추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지갑 꼭 지갑에 보관을 해야 하나요?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보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업비트나 비썸,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 매수해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빼는 건데요 되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반지를 이제 돌반지를 샀어요 돌반지를 사서 이제 두고 영수증만 갖고 오는 거죠 이제 거래소에 보관하는 거 그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돌반지를 샀으면 집에 가져와서 집에 금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같은 논리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잖아요 그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가져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제 가져왔을 때의 장점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65일, 24시간 거래소의 어떤 정책과 상관없이 내 디지털 자산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유사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거나 또는 어떤 행정명령에 의해서 자산이 동결당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부터 안전하다 세 번째로는 이런 우리가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에서 외부로 뺄 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정 회사의 서버나 통신 불안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업비트에 보관해도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업비트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보관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좀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의미하는 게 있나요? 우선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제가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제가 한 달 전에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도 했거든요 개인 지갑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과거를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비트코인이 2천에서 8천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디지털 지갑,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작년 말부터 비트코인의 지갑 판매량이 특정 어떤 이커머스 기준으로 한 5배가 늘었다고 연합뉴스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동결당하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짓기 위해서 옮기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각 국가의 적극적 증세 환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적극적 증세 환경 때문에 개인의 디지털 자산까지도 어떤 재산권에 침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강남의 기준으로 지금 이민, 강남의 같은 거 하면 사람이 미어 터지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게 어떤 사회 현상의 원인이라는 게 꼭 집어서 뭐 하나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어느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런 공개된 곳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분이 없는데 제가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그리고 저한테 그거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는 분들도 사실 지금 꽤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코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다들 주변에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도 엄청 보고 친구들만 봐도 근데 너무 좀 진입 장벽이 높은 느낌이에요 코인 세계가 공부하기에 너무 어렵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투자를 하고 이렇게 거래소에 사고 지갑으로 옮기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약간 봉현이 형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따로 있나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비트코인 아니어도 모든 투자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억까지는 압착하지 못하고 그때 공부해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이 적을 때부터 그걸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면서 공부와 경험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전거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게 중심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관성에 대해서 원리를 배우진 않죠 원리를 다 공부한 다음에 자전거를 딱 타진 않잖아요 그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자전거를 실제로 타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저도 비트코인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겁니다 낯선 것과 어려운 건 좀 차이가 있는데 낯설어서 그런 거고 처음에 미국 주식도 엄청 어렵지 않으셨어요? 매수하는 거?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헷갈리고 어렵지 않아요 언화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거고 그 낯선 것들을 이제 저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있고 또 이 시장에서는 특히나 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도 일단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2017년 초부터 16년 말 17년 초부터 디터 자사에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똑같이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립식으로 매수할 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먹을 것이 없어진다 먹을거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알트코인으로 근데 아까부터 언급하시는 게 알트에는 크게 추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트로 눈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단기간에 그리고 단기간에 그리고 단기간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다행을 돌리는 게 정말 너무 빨리